행운의 여신이 내게 미소를 짓는 건 적을 처치했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 줄이마! 아 아 아 줄나 진짜! 이뻔 새끼들아! 이뻔 새끼들아! 이! 아 시발 뒤집는게 처형당한다 이 개새끼들아! CUB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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U 아 맞다 궁있지? 아 궁있지? 너 뭐하니 지금? 아 궁있지? 아 시발 생각을 못했네 이거 아 너무 당황 해가지고 아 궁있다 아 시발 이거 아 중소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 개씨발 무겸 개새끼야 주포까지 주포 씨발 주포 와아 주포 씨발 주포 와아 하아아아 아이 뭘까나 왜 빨카가 나온지랄이야 아 왜 갑자기 왜그래 빨카 존나 나오네 아 미친 아 미친 씨발 빨카가 또 이게 나오네 여기서 가끔쯤 실수하자 여러분들 마을 쏘면 분명히 이게 분명히 골카차이길래 아무것도 번드란 말이야 이씨 나 이제야 될 수도 있어 이제 궁합보고 저기야 야 산개해라 산개 더블킬각이다 이거 산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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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씨 아 네네 말했잖아 산개하라구 아이씨 그 뻔한거 아니냐 산개하라니까 산개 산개 쟤 지금 마저템에 있어 벤시같은거 있어 으응 어씨 시바 앞비전이 다렀다 이거 아 아아 아아아아 시뻔 와아아아아아 존나쎄다 이후비 불아무라나 라우미투포 와아 존나쎄다 내가 빨카 뽑자마자 바로 앞비전 와아 저건 내가 당했다 진짜로 저건 내가 진짜 제대로 당했다 진짜로 와아 어? 야 데미지 진짜 씨발 야 너무 센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아 휴안바리 데미지가 무슨 야 너무 센 거 아니냐 와 Gr Harmon들은 부띄렛아 존나 타이밍이네 와 대박 한 명 metals 따라 시민 에너지 스민 에너지 도 البjar아 심му니 좀서 안 죽네 진짜 와와와와와와와! 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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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어. 시빌 브리빔 시빌 브리빔. 정신 차려요 시빌. 정신 차려주세요 시빌 브리빔. 자 유치화 켜집니다. 유치화아아아아. 두어 gak 이지가 쏘라카 믿고 수훈 안 갔는데, 수훈 갔으면 우리가 그냥 졌을거 같네